수출 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급 K종자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늘 전북 김제 민간육종단지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.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소비 트렌드와 기상이변에 강한 종자, 해외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채소와 과수, 화해 등 500여 품종이 선을 보였습니다. 주요 종자로는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당도가 높은 포도와 청양고추보다 20배 이상 매운 고추, 혈당을 낮추는 잎 전용 고추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.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올해도 해외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참석해 75억 원 내외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